4살 딸아의 시야를 둔 소방관 아빠 유경환입니다. 태어났을 때 기분은 너무나 기다린 순간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서 안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야간에 근무가 들어갔을 때 낮에 시야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더 좋았습니다. 소방관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우리 시야한테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TV에 소방차가 나오면 아빠차담에서 좋아하는 옷을 보면 좋았습니다. 애기가 지금 너무 활발할 때예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아빠가 엄마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시간 제한이 없이 많이 놀 수 있으니까 그게 아빠 육아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퍼즐이라든가 소꿉놀이라든가 나갔을 때는 체력이 좋아서 시야를 많이 안아주면서 몸으로 많이 놀아주는 편입니다. 오늘 이거 갖고 놀면 좋아했다가도 갑자기 내일 되면 싫다고 떼쓰는 어리감 부리는 모습이 이 모습 또한 저는 마냥 너무 좋습니다. 아빠다 보니까 활동적인 옷을 좀 선한 편이고 시야가 요새 핑크를 좋아해서 조금 예쁘고 아기자기한 걸 입었으면 싶은데 그게 합쳐진 게 알로에노 알뽀토 제품인 것 같습니다. 치아랑 나이대별로 놀아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편입니다. 치아가 항상 밝고 건강하게만 차려줬으면 그게 진짜 바람입니다. 치아가 많고 Xbox One 치아 idk 치아가 아기자기한 걸쭡유lé 치아가 너무 좋고 치아가 항상ций 치아가 너무 좋고 치아가 많게 감사합니다.